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경북이 지목되면서 경상북도가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. 경상북도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%에서 70%로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34%에서 50%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기상청과 협의해 지진 관측소를 23곳에서 40곳으로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은 79곳에서 150곳으로 대피소는 745개에서 1천개로 늘리고 주민이 알도록 안내판과 안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이 밖에도 공무원과 교사,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도 본청의 지진 방제팀과 전문가들로 지진 대응 포럼을 구성할 계획입니다. 경상북도는 정부의 지원금 27억 원, 도비 3억 원 등 30억 원을 피해 복구에 긴급 지원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50억 원 추가 지원, 한옥지구 기화교체 금액의 70%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.